성경 1년 1독 번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그 뉴스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의 통수업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요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둘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합니다. 셋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많은 기적 중에서 7가지만 택해 기록합니다. 넷째 예수님께서는 네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거듭남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세례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섯가지입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그 뉴스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307일 요한복음 1장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아와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말미아마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말미아마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례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대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아마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시도로 말미아마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시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세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시도도 아니여 엘리아도 아니여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배단이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고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 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시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레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류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류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류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다 나다나엘이 이류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데라 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류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아무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레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두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악위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녹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라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요한 모금 3장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미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거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말며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않냐 했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여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유리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유리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여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헝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드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빛과 생명을 많이 사용하며 예수님의 사역이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생명의 빛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빛되신 예수님을 정언하기 위한 선지자로 세례 요한이 왔다고 말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요한은 큰 놀라움과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갖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소중한 사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늦은יità 선포 경례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